새하얀 꽃잎은 아아 오메! 어머 눈 오메! 아이고 우리 뺐다 거려왔구나!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먹고 싶다고 했지요? 새해물이 다 볶았다! 나 이런 광경 처음 봐! 우와! 종목이야? 희키소개! 무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면이 아니야? 진짜 애니메이션 같다! 엄청 부드러워!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냥 엄지야 엄지! 회장님 방송 끝났는데 애들이 안 가요! 다시마 어디 있어? 다시마! 불 올려요? 불 끓으면 돼요! 저기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만 줘요! 와 맛있겠다! 와 다시마도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내가 여기 진짜 꼭 나오고 싶었어! 자 우리 펜타고니 오늘 뭐 먹고 싶다고 했지요? 닭볶음탕! 그냥 닭볶음탕이 아니지요? 해물 닭볶음탕!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우와! 뭐야? 뭘까? 금고문 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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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무슨 땅이!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닭다리만 따로 했고! 와 닭 다리만? 닭다리 엄청 좋아하는데! 어? 이거에 놀라면 안 되지요? 우와! 우와! 이 정도는 들어가야죠! 다 그냥 깔끔하게 30마리 준비했어! 30마리? 30마리! 30마리! 육수를 저기로 끓여! 다시마! 우와! 와 영원히 진짜 불쌍하다! 이걸 못 먹는다고? 우와! 역시 마늘의 민족! 마늘 마늘! 마늘 붙어놓는다고! 대박이다! 매운 고추! 좀 매워! 매운 고추! 아, 매우 멋지네요. 핵고추. 우와. 얘만이 늙고, 유토도 있어가지고 된장으로 살짝 냄새 잡을게요. 감사합니다. 고구수하게. 회장님! 멋있어요. 고추장 하나 살짝 넣어주면 단맛이 싹 도네. 아, 육수만 먹어도 맛있겠다. 목욕도 아니다. 딱 들어갑니다. 아, 회장님! 회장님! 도와드려야 돼요, 형님. 아유! 소중한 사람들 가만히 있어. 우와, 영화 같아. 영화야. 나 이런 광경 처음 봐.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이걸로 에피타이저요. 와, 너무 맛있겠다. 나 한 꼬록 소리 났어. 아, 배고파, 진짜. 자, 밑강 갑니다, 밑강. 와,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살짝 갑니다. 살짝의 기준이 너무 웃겨. 장도 살짝. 우와. 진짜 좋아. 우와. 양파도 살짝. 우와. 우와. 우와, 나이스다. 우와. 아이고, 혹시 또 감자 좋아하는 파가 있었을까요? 예! 아, 감자 파? 저야, 감자 파. 아이고, 그럴까 봐 우리는 두 개 다 준비해. 우리는 막 하나만 준비한 다음에. 진짜 감동이다. 아, 그래?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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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아, 이건 좀 감동인데? 우와, 고추 너무 맛있겠다. 우와, 감동.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진호 형도 영훈이 형도 같이 쓰면 더 좋았을디. 진호 형 닭볶음땅 진짜 좋아하는데. 진호 형 눈 돌아가지. 진호 형한테 사진 보내줘야겠다. 이제 뚜껑을 닫으면 디야. 뚜껑 있다고? 뚜껑 뭐야? 야, 쉴드 아니야? 회장님, 뚜껑 봐. 미안해, 뚜껑을 잘못 맞았어. 모자 아니에요, 모자? 여기 심심하니까 여기도 불 켜버려. 심심하니까? 닭 좀 넣어? 동생, 동생, 닭 좀 넣어. 네? 닭 좀 넣어. 닭을 또 넣어요? 응, 여기다가. 여기 잔쪽도 있는데? 그럼. 닭은 또 넣으라고요? 한 서너 개씩 넣어봐. 여기 넣으면 뭐해. 파티야, 파티. 난 국물부터 먹어볼 거야. 아이고, 우리 갓김치를 준비했어. 너무 맛있겠다. 갓김치는 어디 거가 맛있냐면 종갓집이 제일 맛있어. 종갓집 알지. 종갓집 갓김치. 회장님, 홍석이가 또 힘자랑하네요. 아이고, 홍석이가 최고야. 도몰로 왔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와... 끝내준다, 그냥. 와, 냄새. 와, 냄새 난다. 와, 전복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와... 그럼, 전복 오늘 시커보고 이렇게. 와, 전복. 와, 나 전복 진짜 좋아하는데. 와, 전복 대박이다. 와, 전복이 원래 이만해? 야, 엄청 크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가져왔어. 아, 감사합니다. 신비한 광경이다, 맞죠? 오, 맛있겠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온다. 야, 용암 속도 치다. 우와. 와, 바로 끼네. 와... 미쳤다. 저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냐. 와, 전복에 양념.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오, 저기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 오, 열렸다. 방금 제가 열렸어. 어머, 내 맘처럼 부풀었어.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잖아. 자, 갈까요? 열어줬다. 우와. 사장님. 준비됐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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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문어. 아, 여기 푸짐하다. 이성이 무너진다. 내 마음이 무너진다. 하이. 이야, 어떠냐. 약인 것 같아. 아, 이건 보약이야. 어디 가서 누가 이런 걸 해줘? 와, 해물닭볶음탕을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메뉴 아니야? 유타야, 맘에는 들어? 나도. 그러니까 뚜껑 닫으셔요. 네. 좀 이따 보자. 우와. 와. 잘 가. 이거 뚜껑 제작하신 건가 보네. 그러니까. 이거 현관문 아니야? 현관문. 현관문이네, 자세히 보니까. 아, 이거 제작하신 거구나. 어, 뚜껑 열어봐. 하나, 둘, 셋. 이야. 하나, 둘, 셋. 이야. 우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야, 우리도 한 번 열어봐. 네. 하나, 둘, 셋. 우와. 누나지, 누나지. 우와. 누나지, 누나지. 우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요? 육수는 어떤가 봐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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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육수 있어. 저 육수 있어. 주전자예요, 육수. 어떻게 이렇게 눈대중으로 맛있는. 한 번 보라. 후야, 여기 몇 명?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 전체 다 일곱 명이요? 우리, 천천히. 배 위에서 먹는 해물라면 맛이, 국물 맛이 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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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라, 이거. 와. 와. 얼굴만 해, 얼굴만 해. 와, 진짜 너무 멋있겠다. 진짜 크다. 둘, 둘 다 먹자. 와. 이거 같아. 와, 무서워. 와, 무서워. 문헌호 원피플 원다리 하자. 아, 네. 와. 원피플 원 렉. 예, 예. 아우, 오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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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크다. 와, 너무 맛있겠다. 이걸로 앞, 앞점시 봐요? 이걸로 앞점시지. 그럼. 하나씩 드려요? 와, 진짜 배고파. 누구요? 저요. 오케이. 힘내. 와우. 와우. 신헌이. 우리 신헌이 힘내. 와, 무거워. 아이고, 이거 크다, 크다. 와, 이거 뭐야, 뭐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 지금 마당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이겼어? 응. 와. 와. 잘 먹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이거 이겼어. 와. 와. 맛있다. 문어 맛, 미쳤어. 먹어볼래?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올라와야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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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ased.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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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주게. 감사합니다. 기저개, 기저개. 완전 맛있어. 기저 가져가면 돼, 하나씩. 가자. 국물이 진짜. 기저개 하나 먹는 다음에 이거를 국물 이렇게 마셔. 이거는 허벅. 와, 기저개에 있는 국물이 미쳤다. 야, 이거 전복 너무 잘 익었다. 너부터 내가 전복을 쫙 잘라줄게. 감사합니다. 먹어봐. 이 전복은 지금 딱 먹어야 돼. 우와, 우석아 진짜야? 전복 진짜예요. 진짜야? 와, 전복 드세요. 전복 대짜야. 전복 줘? 야, 이거는 약이요. 회장님 이런 건 보약이라 그러죠? 그럼. 그런 건 보약이지. 먹어봐. 자, 간다 전복.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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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폰! 전복이 이렇게 한 손에 확 들어와요. 전복이 감사합니다. 전복 어때요?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전복아, 전복아 봐. 전복 어때요? 주워. 주워, 너무 맛있지? 네,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돼? 와. 와, 전복 진짜 미쳤다. 전복! 대만아. 네. 엄마 생각 안 나 이제? 네, 엄마 생각 안 나요. 그건 됐어. 엄마 생각 안 나요. 그다음, 뭐야. 아니, 미용, 미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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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좀 뜨거워서 내가 이렇게 놔줄게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도 이름이 닭볶음탕이라고 닭이 한몫하네요 진짜 닭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닭다리하고 와라 와 괜찮은데? 그냥 엄지야 엄지 와 아 이거 먹어 줘 캠핑 온 거 같아 그치? 네 계속 먹... 계속 들어간다 이거 아 뜨거워 닭다리 먹으니까 이게 진짜 닭볶음탕이었구나 싶어 그쵸 갓김치도 미쳤어 네 번호차 번호차? 응 어 이 작은 친구 말아 잘라줄게 온 거까지 해서 고기 탁에다 올려줍니다 네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금물이도 너무 맛있다 어이구 손이 들려 으이구 으이구 네 유니버스 신기하다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유니버스 되게 놀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맛있게 방송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살다 살다 전복으로 배류 채우는 건 처음이네 나도 아니 나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와밖에 못해 아 그래 몸으로 좀 표현을 해줘 얼마나 맛있는지 후희가... 한 입 먹고 너무 맛있어 이렇게 춤을 춰네 춤을 춰 애가 얼마나 맛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다리를 들고 진짜 맛있다 뚜루뚜루뚜루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홍석이가 저런 애가 아닌데 회장님 저거봐요 얼마나 맛있으면 애들이 막 그러면서 춤을 춰 예난아, 예난아 몸으로 표현을 좀 해줘 얼마나 맛있었는지 너무 맘 온다 고구마, 고구마 오, 예난이 오, 예난이 온다 하고 있었어 오, 예난아 좋아 니들 너무 했다, 예난아한테 좀 발신 좀 줘라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좋았어 멋있어, 멋있어 인정, 인정 오케이 저는 키조개로 삼행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 삼행시 좋지 키 희노가 좋아하는 해물 닭볶음탕 오, 좋아 조! 요게가 아주 맛있네요 개 계속 먹고 싶어 딱 떨어지네 유토다 유토 와,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여기다 놔, 여기다 놔 괜찮아 아, 녹았어 와 오, 멋있었어 오 간단한데 멋있네 감사합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몸데임 한번 지어야죠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응 이게 해물 닭볶음탕이잖아요 응 저희는 펜타곤이니까 해물 닭볶음탕 아, 귀엽다 심플하다, 심플하다 심플하네 깨끗하다 우석이고 있습니다, 우석 우석이 메인 디시는 약간 문어였어요, 여러분 오케이 아, 문어 근데 꽃처럼 폈죠? 문어 활짝 펴탕 아, 펴탕 와, 이것도 괜찮네 이런 거 신원이가 잘 짓거든요 신원이 형은 강명의 달인 네 딱 봤을 때 이게 해물 닭볶음탕이잖아요 그치, 그치 딱 아까 그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문어를 봤습니다 문어가 정말 딱 이 꼭대기에서 편망이 긴 뒤 저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지, 지금 제목이 그래서 응? 무너지지마요탕입니다 와 오 무너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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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너지지마요 좋다, 좋다 좋다 이 팀에 제목 나왔네 무너지지마요 무너지지마 뭐님은 무너지지마요 이야! 무너지지 마요! 진짜 최고였다 진짜 제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만약에 아까 라면 넣었어도 맛있었을 거에요 라면 하나 끓여! 어? 저는 좋아요 맛만 볼까? 한 적 할 수 있으면 먹으면 될 거 같아요 라면 하십시오 그냥 자자 홍석이예요 소중해 좀 자자 와 아 이거 본물이... 진짜 끝까지 맛있다 와 진짜 회장님 방송 끝났는데 애들이 안 가요 아니 라면 전에 끝났다고 방송은 잠시만 홍석아 너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니? 어디서 잡으면 돼요? 내일 아침 뭐해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내일 아침은 꽃드심 구울 거니께 오케이 회장님 우리는 이제 샤부샤부 해 먹어요 홍석아 이제 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보시면 sale 굿샤부 나